여러분 이제 두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3편. 551페이지 개인정보보호법. 이게 참 개인정보보호법이 조문만 많아요. 조문에 비해서 나오는 거는 극히 적거든. 근데 조문만 안 나올 수도 있어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조문이 많은 걸 미리 말씀드렸고. 다 보는 건 아니에요. 다 보는 건 아니다. 이 조문 다 보는 건 아니고 필요한 거 위주로 가고요. 판례는 우리가 많지 않아요. 판례는 많지 않다. 그 정도. 참고로 계륵이다. 말씀드렸어요. 됐고요. 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에 만들어졌어요. 2011년에. 제1조 목적 넘어가시고요. 제2조 정의. 이러면 이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1호.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다. 그래서 살아있는 개인. 이거 다 하나하나 이제 잘라서 읽으셔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 사자의 정보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사자의 정보. 그리고 개인에 관한 정보지 법인에 대한 정보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다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 괄호 안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그죠? 쉽게 결합하여 그 특정 개인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역시 여기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에 포함돼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아래 3호 보시면요. 3호.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정보의 주체. 그죠? 여러분 저. 정보의 주체. 내 정보. 내 정보잖아요. 내 정보. 정보주체. 그리고 그 아래쪽에 5호를 보시면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애들이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거기다 개인에다 체크해두세요. 공공기관이 정보주체의 정보 갖고 있죠. 그리고 법인도 단체도 다 갖고 있고 개인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도 역시 법인이 적용돼요. 민간 부분이 관리하는 정보.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네이버. 이거 다 민간기업이잖아요. 민간기업.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정보도 역시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가 있다. 우리들은 이제 정보주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 아래쪽에 6호 공공기관 넘어가시고요. 7호. 여기서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말이 나오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는요. 그럼 CCTV야. CCTV. 이렇게 CCTV.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세요. 넘어가시고. 552페이지. 위에 제3조. 여기다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이건 참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다. 이런 법정은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렸죠. 이거를 보고선 아 내가 이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지문이다. 몰라도 맞출 수 있다. 애매해도 이거 찍어서 맞출 수 있는 정도다. 그러면은 그냥 체크 안 하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이거 애매하다 그러면은 좀 체크를 해두고 쉬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1항 보시면은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최소한이죠. 최소한의 정보. 최대한이 아니에요. 최대한이 아니다. 최대한. 안되지. 그리고 그 아래 2항을 보시면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그렇죠? 막 이걸 갖다가 막 괜히 중국 애들한테 팔고 그러면 안되잖아. 그렇죠? 그런 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죠. 원칙. 그리고 3항을 보시면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뒤에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 최신성. 특이한 단어죠.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4항을 보시면요. 그 두 번째 줄 중간만 보셔도 되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거. 5항을 보시면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여러분 이게 개인정보처리 방침 이런 거 다 공개하죠. 약관 같은 데 다 이제 있잖아 또. 공개하여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당연히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가 열람하고 싶다 그러면 열람시켜줘야 되죠. 그리고 6항을 보시면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7항을 보시면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와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뭐 이런 익명처리 이런 것도 있고. 그 정도 보시면 되세요. 어렵지 않지. 이게 이제 출제가 좀 됐었고요. 그리고 뒤에 또 이제 또 나와요. 4조, 5조 넘어가지고 6조. 6조는 이제 일반법이라는 얘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에 특별한 기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에서. 이게 뭐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라는 얘기. 그리고 그 아래 제7조를 보시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여기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항을 보시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거기다 체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둔다. 이거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 아니에요. 국무총리도 아니다. 그래서 이거 대통령 소속이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거죠. 이 기구가.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2항을 보시면은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런 게 나와. 여러분 이거 막 비상임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어요. 경찰 시험에서. 그럼 경찰 시험은 특징이 조문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경찰 시험은. 그래서 조문. 이게 비상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상주하는 애들, 상주하는 공무원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상임위원이고 비상임위원은 그런 애들이 아니죠. 근데 이거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이것이 비상임위원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 뒤에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게 비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조금 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항을 보시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 그리고 뒤에 1차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1차. 6년이죠. 그래야 총합처서. 이런 게 있고. 6항. 6항을 보시면은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에 소집한다. 제적 4분의 1. 경찰 시험에서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7항을 보시면 보호위원회는 제적과반 출석,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반 의결 정족수. 일반 의결 정족수. 제적과반 출석, 출석과반 찬성, 의결.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넘어가시고요. 여러분 넘어가시면 되고. 554페이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8조의 2. 중간에 8조의 2. 개인정보침해운인평가에서 영향평가 비슷한 거예요. 개인정보침해운인평가에서 1항을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감법령의 재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 변경하는 경우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침해운인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세요. 개인정보침해운인평가 이런 것도 있구나. 보시고 그 아래쪽에 제9조 기본계획. 옆에 맨 위에 제10조 시행계획. 기본계획 같은 경우 이거는 조금 추상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계획에서 기본계획, 실시계획 했었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좀 추상적인 거고 그 위에 제10조 시행계획은 좀 구체적인 거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쭉 내려가시면 제15조. 15조부터는 조금 잘 보셔야 돼요. 개인정보에 수집이용해서 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수집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수집목적 범위에서 이용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럼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집할 수 있대요. 1호. 정보처리에 동의를 얻었다. 동의 얻은 경우 당연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수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되고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5호, 6호 보시면 5호 정보조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조체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재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때는 정보조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어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리고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6호 보시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호는 정보조체의 이익이죠. 그쵸? 근데 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죠. 이익을 달성하기,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조체 권리보다 우선한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뭐 할 수 있다?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다는 거야. 정보조체의 동의가 없어도. 여러분 이렇게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이거 다 5호지? 5호. 엔드가 아니고. 됐고요. 그 다음에 제 16조. 아래쪽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5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당연하고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수집이라는 입증책임. 여러분 입증책임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법에서는. 최소한의 개인정보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누가 진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져요. 그럼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입증책임이 나오면은 정보주체가 입증책임이다. 그런 거 없고요. 뭐만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만 입증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은. 아셨죠? 그래서 개인정보처리자예요. 정보주체가 입증책임을 진다. 이런 거 없어. 다 뭐다? 개인정보처리자. 팁. 팁이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3항. 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 17조. 개인정보에 제공해서 1항을 보시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공유, 포함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요. 제3자 제공. 그 아래쪽에 1호 보시면은 정보주체 동의받아. 동의받으면 되지. 근데 2호, 15조 1항, 2호, 3호, 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지금 여러분 거기에서 목적범위에서 제공한다 그랬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목적범위에서 제공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1을항, 15조 1항, 6호까지 전부가 아니라 2호, 3호, 5호다. 2호, 3호, 5호. 그쵸? 뭐 아까 법령상 의무 준수하기 위하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정보주체 이익을 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목적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3자 제공을 봤고요. 그 다음에 18조는 좀 달라요. 여러분 개인정보에 목적외 이용해요. 목적외, 목적외 여러분 이게 우리가 2항을 볼 건데 1항은 원칙적인 건데 2항이 어렵게 나오면 2항이 주제될 수 있다. 그쵸? 이게 1항을 보시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15조 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17조 1항, 우리가 방금 봤던 제3자 제공이에요. 17조는 제3자 제공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쵸? 15조 1항, 17조 1항을 지키라는 거지. 지키라. 원칙. 근데 2항, 예외. 어렵게 나오면 1개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2항. 제1항에도 불구 이런 말이 나오죠? 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조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이 가능하대요. 여러분 저희가 아까 17조에서 제3자 제공인데 동의를 얻은 경우 그리고 2호에서 끝에 뭐였죠? 목적 범위에서 이용한다고 그랬죠? 목적 범위에서 제공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거 예외야. 이건 목적 외의 사용이잖아. 그렇죠? 다른 조문이에요. 다른 조문이다. 그래서 이거 1호부터 9호까지 해당하면 목적 외의 이용 제3자 제공이 다 가능한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1호 보시면 정보조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받으면 다 돼. 동의받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5호부터 9호까지 5호부터 9호까지 이거 묶으시고요. 이거는 여러분 공공기관이야. 공공기관. 공공기관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공공기관. 5호부터 9호까지. 그래서 5호 잠깐 보시면 미출친 부분. 다른 법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위기를 거쳤다. 제3자 제공,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 제3자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으니까. 6호 보시면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만 이런 것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7호. 범죄수사, 공소재기,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때, 이럴 때는 뭐 한다 그랬죠? 지금 목적 외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8호. 8호.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리고 9호. 형. 형이 뭐지? 교도소. 그래서 형. 형 및 감호, 보호처분,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 뭐죠? 정보 수집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그랬죠? 동의 안 해도 돼? 당연히 동의 안 하겠지? 동의 안 한다고 이런 거 안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틀리게 어떤 게 나왔냐면은 지금 8호에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있잖아요. 행정심판위원회로 바꾸면 틀린다. 여러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죠? 행정부잖아요. 그래서 여기 법원의 재판. 이것을 갖다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럼 틀린 거예요. 그 아래 지문이 그렇게 나왔다. 이게 참 이 문제 나오면 안 돼. 그렇죠? 엄격하게 해석해야 돼. 엄격하게 하셨죠? 법원의 재판이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위원회의 심판위원회라. 됐고.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이거 이게 조문 잘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9조 보도록 할게요. 19조. 19조에. 그렇죠? 개인정보를. 여러분 이거는 개인정보를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야. 이게. 제공받은 자야. 받은 자의 이용 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예요.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1호. 2호. 이럴 때는 목적 외의 사용. 제3자 제공이 가능하죠? 해석이 되지 여러분? 이거 봐봐. 여기서. 다음 각호. 두 번째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끝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지? 그렇죠? 어느 경우에만 이럴 수 있죠? 목적 외의 사용. 제3자 제공. 1호. 별도의 동의받으면 다 돼. 정보처리자로 동의. 2호 보시면 다른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법률 규정이 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되죠. 법이 최고인데. 그렇죠? 이 두 가지인 경우에는 목적 외의 사용. 제3자 제공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됐죠? 됐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20조 넘어가시고요. 21조. 개인정보 파기. 1항을 보시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다. 이제. 그러면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된다. 이런 조문도 있다. 파기 조문. 그리고 2항을 보시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런 조문도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22조. 맨 위에.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받는 방법. 그 1항을 보시면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괄호를 건너뛰시고 읽으세요. 의 동의를 받을 때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해서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3항을 보시면요. 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밑을 친 부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계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뭐해야 된다. 구분해야 돼. 구분. 그래서 동의를 받을 때는. 동의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과 구분해서 받아야 돼요. 구분해서 받아야 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누가 진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입증책임은 항상 개인정보처리자. 이 정도 보시면. 6항을 또 볼게요. 기출된 거. 여러분 저희가 이따가 문제를 조금 풀 텐데. 제가 조금 지워놓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조문 볼 때 다 보고 가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쵸? 나머지 문제. 6항을 보시면요.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지금 14세 미만이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이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예요. 이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가 있다. 엄마 어딨니? 엄마 어딨어? 그런 거 진짜 아동한테 치발들. 예를 들어서 엄마 어딨어?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경찰 시험에. 그래서 이거 혹시 헷갈릴까 봐. 이게 동의 없이 이런 것도 있나? 이럴 수 있잖아. 그쵸? 됐고요. 그 다음에 가을의 제23조. 민감정보. 민감정보하고 우리 24조의 고유식별정보 두 가지. 특히 여기 민감정보가 더 나온 적이 있어요. 민감정보 처리 제한. 그래서 23조. 1항을 보시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가입탈퇴, 정치적견의,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이런 게 뭐냐면 민감정보야. 민감정보. 이런 정보조체의 사생활을 현재에 침해와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원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대통령령에 뭐도 있냐면요. 범죄경력자료 그런 거 있어요. 범죄경력자료. 정과. 정과자료. 이런 거 다 민감정보야. 민감정보. 그리고 유전자정보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다 민감정보다. 이런 것들은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 개인정보 처리자는 원칙. 그런데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경우 1호. 미출진 부분. 별도의 동의를 받았다. 누구. 정보조체에 별도의 동의를 받은 거죠. 동의받으면 다 돼. 다음 넘어가시고요. 맨 위에 2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 법령이잖아. 법률에 있잖아. 법령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가능하다. 두 가지. 동의, 법령. 이런 경우에는 민감정보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엔드가 아니지. 오어지. 그럼 여기서 법령에 민감정보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 정보조체에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 민감정보 처리할 수 있죠. 그거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그 아래 2항을. 이건 당연히 넘어가시고. 24조. 여러분 고용식별정보도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다. 1항을 보시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해석하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쵸? 다음 각호 1호. 그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중간에 별도로 동의를 받았다. 정보조체 동의. 그 다음에 2호. 법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뒤에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다. 그런 경우는 다 가능하다. 그래서 동의 법령. 또 똑같잖아. 구조가. 근데 고유식별정보가 두 번째 줄에 1항. 그 다음째 줄 중간 좀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라는데 대통령령은 뭐가 있을까? 주민번호, 여권번호 이런 것들. 그쵸? 그리고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외국인 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고유식별정보예요. 주민번호, 여권번호 이런 것들. 운전면허, 운전면허번호죠. 그런 것들 다 이거 고유식별정보다. 이런 경우에는 동의 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처리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 그 외에는 안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 고유식별정보 중에 좀 중요한 거. 그거 이제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그 아래쪽에 24조의 2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제 25조. 25조. 여러분 민감정보가 뭔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사생활침해 우려정보. 그리고 우리 고유식별정보하고 같이 어느 경우 허용되는지 두 가지 경우. 동의, 법령 이땡 허용된다. 이거 알아두시고. 옆에 이제 25조. 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가 뭐라 그랬죠? CCTV. CCTV. 1항 보시면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식으로 돼 있지. 그죠?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럼 이거 반대해서 가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각호 1호 범령. 범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해야 돼요. 범령은 다 되잖아. 그죠? 규정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2호. 범죄 예방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 예방. 이런 경우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CCTV 설치가. 그 다음에 4호.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거예요. 우리 무인단속기 있잖아요. 무인단속기. 그쵸? CCTV 이런 것들. 이때는 허용이 된다.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안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재의 침해와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이런데. 당연히 화장실, 목욕실. CCTV 설치하면 돼. 그 화장실 누가 가. 저 공중화장실을. 그쵸? 안 된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어디부터 있는지 보셔야 돼요. 다만 예외. 교도소 이런 데는 가능해요. 교도소는. 교도소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탈주할 수 있잖아. 탈주. 신창원. 다만. 목욕실, 화장실. 그래서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해서 사람을 구군보호하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 이러면 이게 그 아래 지문을 잠깐 보시면 되게 그 참 헷갈릴 수도 있고 이거 웃길 것도 갖고 보면요. 아래 2016년 지방직 7급 지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안실, 탈의실 등의 영상정보처리기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된다. 여러분 안내판 설치하면 그 화장실 가요? 안내판 설치하면 CCTV 가능해? 안 되지? 어느 경우 되는 거야. 교도소. 아셨죠? 안내판 설치한다고 가능하면 이상하잖아. 그 화장실, 아 여기 CCTV 작동 중입니다. 그 화장실 앞에다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첫 번째 들어가지 말고 세 번째 들어가세요. 아 이상하잖아. 당연히 안되고요. 언제? 구금보호시설만 가능한 거예요. 요렇게 틀리게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사항을 보시면요. 제 1항 각호에 따라 여러분 1항 각호가 뭐였죠? CCTV 설치 가능한 경우죠? 가능한 경우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CCTV 설치가 가능해야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까는 화장실 이런데 왜 CCTV를 설치해? 그렇죠? 그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것을 적어놓냐. 안내판에 1호부터 4호까지 1호 설치 목적 및 장소 2호 촬영 범위 및 시간 그리고 3호 관리 책임자 성명 연락처 이런 것들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적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5항 이게 5항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고 설치 목적과 다르게 하면 안된다는 거죠. 관리를. 뒤에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여기다 별표를 쳐두시고요. 녹음 기능은 여러분 CCTV 녹음할 수 없어요. 녹음할 수 없다. 그냥 녹화만 되는 거다. 녹음하게 되면은 이거 좀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있어요. 통신비밀보호법. 거기 위반이에요. 거기 위반이다. 녹음은 할 수 없어요. 녹음. 그래서 녹화만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CCTV 꼭 알아주세요. 이거 상식적으로 좀 알아보면 좋다. 됐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제 26조.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제한. 이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3자한테 업무를 위탁하는 거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1항을 보시면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3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야 된다. 그래서 1호.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에 개인정보처리 금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문서로 위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62페이지에 맨 위에 2호.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된다. 위탁할 때. 이런 게 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27조 있고 넘어가시고요. 29조 넘어가시고 30조 넘어가시고. 다 넘어가지? 넘어간다. 넘어간다. 잘 넘어간다. 31조. 31조 넘어가시고. 32조. 564페이지. 564페이지에 32조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 그래서 1항.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1호부터 7호까지 이것을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등록을 해야 돼요.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면은 1호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그리고 2호 밑줄 치면 운영 근거 및 목적 그리고 3호 뒤에 개인정보의 항목 그리고 4호 처리방법 5호 보유기관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등록을 해야 돼요. 행정안전부 장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4항을 볼게요. 아래쪽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 1항에 따른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등록하죠. 그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야 돼요. 공개해야 된다. 지금 개인정보 파일을 얘기하고 있다. 개인정보 파일 등록 아까 등록상 얘기했고요.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33조 33조 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런 것도 한다. 환경영향평가처럼요. 1항을 보시면은 공공기관의 장은 뒤에 개인정보 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침해가 우려된다. 그러면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제출해요.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참 지협적이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34조 여기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랑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정보가 유출됐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566페이지에 위에 1호부터 5호까지 이것을 정보주체한테 지체 없이 알려야 돼요. 그래서 1호 보시면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그리고 2호 유출된 시점과 경위 3호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4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피해구제 절차 이런 것들을 알려야 돼. 여러분 이게 어떤 장관한테 신고를 한다 이런 건 없죠. 이게 끝이에요. 정보주체한테 알려야 돼. 알리기만 하면 된다.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건 없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과징금 등 부가 이런 게 넘어가셔도 되고 제재하는 거예요. 제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잘못 유출시켰을 때 과징금 부가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아래쪽에 5번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35조 보시면요. 개인정보의 열람 1항을 보시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한테 뭔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열람. 열람 정권 정보열람 정권 2항을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여러분 지금 이거는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거예요.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제 공공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공공기관장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또는 뒤에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공공기관에 열람을 요구할 때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567페이지 567페이지에 위에 사항을 보시면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열람을 제한하는 사유죠. 1호부터 3호까지 있는데 3호를 보시면 공공기관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음 각목이 이제 감옥 조세 그쵸? 이런 거 처리할 때 이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면은 열람을 제한할 수 있어요. 조세 그리고 나목 뒤에 각급 학교 그리고 미출진 부분 성적평가 입학자 선발 업무 이런 것들은 이제 열람을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다목의 미출진 부분 시험 자격 심사 라목 라목하고 마목은 진행 중인 것들이야 진행 중인 진행 중인 평가 판단에 관한 업무 진행 중인 검사 조사에 관한 업무 이런 것들은 열람을 제한할 수도 있다.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36조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청구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정보조체가 그래서 1항 뒤에 정보조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가 있다. 삭제도 가능해요. 삭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3항을 보시면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 여기 또 나왔지. 아까랑 똑같은 게 그 다음에 37조를 보시면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이랑 정보조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거 정보처리 정지 요구권 정지 요구권 정보처리 정지 요구권 이런 것도 있다. 정보조체가 어떤 것들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8조 38조에 권한 행사의 방법 및 절차 권리 권리 행사 이제 어떻게 정보조체가 권리 행사를 하냐 1항을 보시면 정보조체는 뒤에 열람 정정삭제 그리고 37조에 따른 처리 정지 등의 요구 이것을 괄호 안에 이하 열람 등 요구라고 해요. 열람 등 요구를 할 때는 이때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대리가 포인트야. 대리 대리 아 이런 거 대리도 가능하구나. 열람 정정청구권 삭제청구 대리 변호사한테 대리시키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3항을 보시면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수수료 우송료 우리가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 청구할 때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그랬죠. 그거 생각 안 돼. 그거 생각 안 돼. 이때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이거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정보주체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39조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 여러분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게 나온다. 1항을 보시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겠지. 현재배상 플로프 행위도 가능하고 뒤에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입증 책임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거기다 써놓으세요. 입증 책임의 전환 전환 지금 고의과실 없음을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을 해야지 입증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책임 그거 누가 입증을 하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자가 우리가 국가 배상 청구권 혹시 기억나시는 국가 배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공직국가 법소님 그 요건이 다 있단 말이죠. 청구권 성립 요건 성립 요건 누가 입증하지? 원고가 입증하잖아. 그렇죠? 청구하는 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든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은 원고가 내가 청구권 성립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다 입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원칙이야. 원칙 원칙을 알고 있어야 돼. 원칙을 그런데 지금 이거는 누가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야? 개인정보처리자가 나한테 나한테 청구해? 그렇죠? 나한테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누가 청구하는 거죠? 정보주체가 청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보주체가 손해배상 청구권 성립 요건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채무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거예요. 전환된다. 왜 이런 조문을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지? 원고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주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입증 책임을 원고 정보주체가 진다. 청구인이 진다. 그러면은 그건 언제 다 입증하고 있어. 그렇죠? 요건들 다 고위과실 이런 것도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고위과실 내면적인 건데 내면적인 것도 입증하기 힘들잖아. 우리가 국가배상에서도 고위과실 입증하기 힘들어가지고 추상적 과실 이런 거 막 하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요 법에서는 전환시켜버린 거야. 전환시켜버렸다. 완화도 아니야. 전환시켰어. 그렇죠? 입증 책임을 전환시켰죠? 그러니까 요런 조문 잘 봐두셔야 돼.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위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설마 있음을 입증하지는 않게. 그건 안 헷갈리지? 응. 설마 내가 책임이 있어. 그걸 입증하지는 않잖아. 그렇죠? 없음을 입증해야 돼. 그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3항 3항 요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러면 3항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 거기다 중대한 과실 체크. 중대한 과실 여러분 중대한 과실은 거의 고위예요. 고위다. 고위. 고위랑 아주 유사해. 일부러. 그래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조치액이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체크. 3배.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 고위 중대한 과실 없음을 증명할 땐 그러지 않겠다. 이거는 뭐 입증책임 전환 또 나왔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손해액의 3배예요. 3배. 고위 또는 중과실로 유출했다. 그러면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액을 물을 수가 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원은.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 3배. 3배씩 인정해? 이상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손해 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원칙을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보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있는 손해만 전보를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죠? 그 뻥튀기 해가지고 손해가 1인데 2 10 4 5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 안 되지. 그죠? 근데 3배 3을 인정한다잖아. 그죠? 이거는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징벌. 징벌이다. 3배에다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써놓으시면 되세요. 징벌하는 거야. 왜? 고의로 유출했잖아. 지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 그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 이런 거 딱 있으면 아 이거 징벌 생각하셔야 돼요. 중대한 과실. 왜냐하면 요거랑 헷갈릴만한 조문이 바로 귀에 나와서 중대한 과실 요거는 징벌. 적 손해배상 책임 제도다. 그래서 3배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징벌이 뭐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제재하는 거잖아. 징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라 해가지고 요렇게 제재 의미도 같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전보만 하는 거잖아. 그죠? 제재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거는 제재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제재 의미. 아셨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39조의 2 보시면은 법정 손해배상의 청구 1항을 보시면 제 39조 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경우 뭐 고의과실도 나왔고 그럼 이거하고 우리가 방금 봤던 조문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죠? 중대한 과실 지금 39조의 법정 손해배상 청구 요거는 중대한 과실이 없지. 두 번째 줄 고의 또는 과실로 그죠? 그러면 300만 원 그 다음째 줄 그죠? 이걸 왜 300만 원 이렇게 법정을 해놨지?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손해는 손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됐잖아.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내가 피해를 입었다. 손해를 입었다. 그거 어떻게 입증해? 내가 손해액이 얼마다. 그거 어떻게 입증해? 마음이 아프다. 아직 보이스피싱이 되진 않았지만 언젠간 될 거다. 언젠가 언제. 그쵸? 그니까 손해배상액을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원권의 요건을 다 입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거기에 중에 뭐가 있냐면 손해가 있다는 것도 입증을 해야 돼. 손해. 그것도 청구권의 성립 요건이잖아. 공직고가법 손 손해. 손해. 그쵸? 그러면 손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있고 어떻게 있냐. 그것을 입증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정보라는 것은. 그쵸? 눈에 보이지 않잖아. 지금 당장 손해가 있으면 몰라도 그리고 위자료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쵸? 그 위자료 인정되기 되게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위자료 배상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조문을 일부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법정. 해놨지. 손해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해주기 위해서 이런 조문이 없으면 아예 못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조문을 해놓은 이유는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다. 손해를 입증하기가 힘들거든. 그쵸? 두 조문 손해 배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조문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고의과실 입증책임 또 좀 잘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0조 아래쪽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설침이 구성 있는데 1항을 보시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해서 뒤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여러분 이거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까 어디 소속이라리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보장관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 이게 대통령 소속인지 아닌지 그쵸? 이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거랑 소속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분쟁조정위원회예요. 분쟁조정위원회 이거는 소속이 없어요. 소속이 없다. 그쵸? 그래서 이게 어? 그러면 아예 소속이 없냐? 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 아까 그쵸? 대통령 소속 근데 이거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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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이 없는데 지금 법에는 없는데 요게 인터넷진흥원이라고 거기 있어 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지금 여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없잖아요. 그쵸? 그냥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돼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 여기 딱 쳐보면은 이게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참고로 궁금해하실까봐 그 다음에 그 아래 2항을 보시면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요정도 이걸 틀리게 내진 않았어요 틀리게 내진 않았다 그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4항을 보시면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5항을 보시면 위원장과 위원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 2년으로 하되 1차에 하나에 연임할 수가 있다 요정도 보시면 되고요 틀리게 내진 않을 거예요 아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거는 틀리게 낸 적이 있으니까 경찰시험에서 그거를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570페이지 그럼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을 하는 위원회죠 그래서 조정 절차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43조 43조의 중간에 조정의 신청 이랑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니에요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44조 보시면 처리기간 이랑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뒤에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된다 60일 여러분 60일이라는 기간이 우리 행정법 그렇죠? 좀 많이 나왔어 우리 60일 행정심판위원회가 위원회가 심판을 할 때 언제 60일 의결기간이 언제까지 60일 이내 해야 돼요 의결을 그쵸? 그 60일이라는 거 과태료도 60일 이의제기간 그렇게 있었고 60일 60일 이내에 심사해서 조정안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맨 아래쪽에 47조 분쟁조정 1항 보시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해서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옆에 이제 조정안 작성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할 수가 있다 571페이지에 거기서 2항 밑줄친 부분 조정안을 작성하면 각 당사자한테 제시를 해야 되고요 3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4항 요거 나온 적 있어요 그럼 4항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한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 5항 조정의 내용은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4항 5항 요거 연결해서 보시고요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하면은 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거 그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은 어떤 효력이 발생하죠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일사부재리 기판력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확정 판결 화해를 했잖아 끝난 거지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 소재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제48조 조정의 거부 중지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조문이 나와요 1항 보시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재상 그 다음 채 중간에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때 조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 진행하던 중 조정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뒤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대요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소를 제기했으니까 소송 가서 다투라는 거예요 소송 가서 개인정보처리자든 정보주체든 소를 제기하면은 중지하고 소로서 다투면 된다는 거예요 소에서 소송에서 그래서 중지한다 처리를 중지한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이거랑 이따가 비교 조문이 나오거든요 제49조 이제 집단 분쟁조정 이러면 이거는 집단이에요 집단 그래서 집단 분쟁조정 1항을 보시면 국가 및 지방단체 개인정보보호단체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 동그라미 다수 다수 다수가 사실 이게 50명 이상을 얘기해요 50명 이상 사실 뭐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요것을 알아두셔야 되니까 그죠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집단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각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다수의 정보주체가 정보가 유출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집단분쟁조정 집단 그쵸 그 아래쪽에 6항을 보시면요 48조 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그 조정된 조정절차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 소가 제기되면은 조정절차 중지한다 그랬죠 소에서 다투면 된다 그랬지 근데 그거의 예외다 지금 집단분쟁조정이에요 집단 요거는 6항을 보시면은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에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않아요 아까 중지한다고 했잖아 중지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조정절차에서 제껴요 여러분 이거는 예를 들어서 50명 중에 10명이 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40명은 그냥 조정절차를 원하는 거잖아 그럼 조정절차를 중지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소를 제기한 10명만 제끼면 되는 거야 아셨죠 그 얘기에요 그 얘기 집단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조정절차에서 제한다는 거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보시고 572페이지 여러분 이제 요거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돼 7번에 개인정보 단체소송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단체소송이야 단체소송 단체소송 여러분 단체소송 이거는 단체가 다 일일이 법원 가서 제기하는 거야 아니다 다수의 정보주체가 어떤 단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가 소를 제기하는 거야 법원이 그거를 막 수집해서 여기 이름 쓰세요 그런 거 아네 법원은 그쵸 그게 아니고 이 다수가 다수인이 어딜 찾아간다 단체를 찾아가 단체 그래서 그 단체가 소를 제기하는 게 단체소송이에요 다수인이 법원을 가는 게 아니라 단체를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단체가 소를 제기하는 거지 그러면 그 단체가 뭐냐면요 소비자 단체 민간 비영리 민간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와요 좀 특이한 것들 그래서 51조 보시면은 단체소송 등의 대상 단체소송의 대상 등 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지 단체는 다음 각호 우리가 좀 이따 볼 거고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 조정을 거부했대요 개인정보처리자가 또는 집단분쟁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에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단체는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렇게 협조를 안 한다 협의를 안 한다 합의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단체가 뭐냐 단체 1호하고 2호가 있는데 1호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그래서 나목을 잘 보세요 나목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1천명 정회원수가 1천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단체 소송 제기할 수 없어요 이 단체는 그래서 1천명 이상의 소비자단체여야 되고 단체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그리고 2호 비영립인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립인간단체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그래서 거기서 감옥 나목 다목 라목 이거 다 갖춰야 되는데 다목을 잘 보시면요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이다 5천명 천 단위다 다 100단위가 아니에요 1천명 5천명 5천명 이상인 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5천명 안 되면 안 돼요 하셨죠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단체소송 단체가 소를 제기하는 거다 다수인이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52조 보시면은 전속관할 전속관할 여러분 전속관할의 반대말이 뭐죠 이미관할이야 이미관할 그래서 이 개인정보 단체소송은요 전속관할로 돼 있어요 반드시 특정한 법원의 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게 어디냐 1항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 주된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 담당자 주소가 있는 곳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다가 체크했어요 합의부 그럼 이건 합의부 관할이에요 합의부 3명이다 판사가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정부조체가 여러 명이잖아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속관할로 돼 있어 전속관할 당사자가 선택하는 이미관할이 아니에요 선택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여기에다가 꼭 제기해야 된다 그죠 만약에 이런 데는 제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각하도요 각하 그리고 그 아래 53조 소송 대리인의 선임 여러분 이거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요 밑줄 친 부분 단체소송의 원고는 원고는 단체겠죠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된다 필요적 변호사건이야 필요적 변호 그러니까 변호인이 반드시 소송 대리인이 돼야 돼요 개인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국민 개개인이 되면 안 되고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된다 필요적 변호사건 왜 정부조체가 다수인이기 때문에 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아래 54조 이것도 특이한 게 소송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지 소재기가 가능해요 허가신청 1항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 허가신청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옆에 1호부터 3호 이렇게 있죠 이런 거 적어가지고 허가받아야 된다 3호에 특히 정보수체에 침해된 권리의 내용 이런 것들 적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왕인 이런 자료들도 첨부를 해야 되죠 1호에 소재기 단체가 51조 각호 1천명 5천명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거 그리고 2호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했다 협조를 안 한다 이런 거 다 첨부를 해야 돼요 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그래서 제 55조 소송허가 요건 등 1항 법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하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지금 여러분 판결이 아니죠 판결결정명령의 형식이 있어요 재판은 세 가지 형식 근데 결정 부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으로 허가한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1호 또 나오네 그쵸 개인정보처리자가 뒤에 합의를 안 한다 조정결과 수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2호 형식요건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하자 소송허가 신청서 이거가 다 갖춰져야지만 허가받아서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항을 보시면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해서 또 즉시에 항고할 수 있다 그럼 결정은 항고 재항고로 가는 거죠 또 이제 즉시 항고도 할 수 있다 특별한 요정이 있으면 그쵸 그 다음에 56조 확정 판결의 효력 확정 판결 단체소송 확정 판결 원고의 청구로 기각하는 판결 졌다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 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사안 다시 제기할 수 없다 확정 판결을요 그리고 57조 아래쪽에 민사소송법 적용 이랑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그럼 행정소송법이라고 하면 틀려요 이거는 민사소송이야 민사소송 본질이 단체소송이라는 건 행정소송이 아니에요 아니다 그쵸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8번 부칙이 있는데 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뭐 이런 건 법에서 여러분 이게 일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정보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셔도 되시고요 이게 뭐 일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없다 단체소송이 제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574페이지에 그 위에 제 60조 60조를 잠깐 보게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한번 읽고 가는 거죠 60조에 비밀 유지 등 다음 각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음 각호에 종사했던 자 1호 보호위원회의 업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했던 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고 2호 영향평가 업무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했던 자 그리고 3호 뒤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관여했던 자 이런 사람들은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겠죠 그렇죠 개인정보를 다뤘으니까 됐고 그 아래쪽에 이제 다 넘어가셔도 되세요 여러분 이제 577페이지 577페이지에 9번 이제 벌칙이 있는데요 벌칙 71조 잠깐 보시면은 71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벌칙이 돼있어요 이거 형벌이죠 형벌 거기에서 5호 아래쪽에 5호 미칠 진배법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아까 비밀누설 금지 의무 있다는 사람들이 막 누설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공한 자 및 또 그 사장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까지 다 이제 처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설 누설 누설의 의미와 관련해서 그 아래쪽에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참 이거 한 번 안 봐도 돼 여러분 이거 누설의 의미 아시죠?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걸 누설이라고 그러지 아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알아 그러지 나도 알아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누설이 됐고요 됐고 그 다음에 끝났어요 여러분 드디어 끝났다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579페이지 주요 내용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580페이지 580페이지에 그거 판례하고요 그리고 582페이지에 판례 한두 개만 보면 끝나요 그래서 580페이지 그 요것도 여러분 중간에 우리가 판례가 있죠 요거 앞에서 했던 거예요 앞에서 했던 거다 제목만 보도록 할게요 580페이지 박스 판례 박스 첫 번째 판례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 그럼 개인정보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내가 보호하겠다 이거는 뭐죠? 외부에 공개된 정보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뭐 연예인 스캔들 생각하면 된다 예전에는 그랬잖아 그쵸? 아 고고 그리고 그 아래 지문 요것도 지문은 당연히 개인식별정보 개인정보죠? 개인식별정보 그래서 이를 국가기관이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제한에는 해당하는데 침해는 아니라리지 그쵸? 범죄수사 목적으로 당연히 지문조사해야지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양가로 2번 개인정보처리자 있는데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마지막에 이제 본문 있죠 굵은 글씨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거기다 체크하셔야 돼요 민간까지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해요 민간기업도 개인정보처리자일 수 있다 민간 부분까지 다 확대했잖아 그쵸? 됐고 이제 582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위에 이제 판례가 있지 이게 그 지금 아직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혹시 출제가 될까봐 좀 자세히 적어놨어요 거기 그 판례를 제목을 보시면요 법률정보제공사이트가 이미 공개된 거기다 체크해 두세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법조인 항목에서 이 법조인 항목이라는 게 이 법률정보사이트에 법조인 항목이라는 게 있어 거기 클릭 딱 하면은 검색할 수 있어요 변호사 이름을 그래서 그거 법조인 항목에서 이를 유료로 제공 유료로 또 가요 유료로 유료로 제공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은 우리가 법률정보제공사이트가 여러가지가 많아요 그 로응응응 로앤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있고 많아 근데 그런 데에는 이제 변호사 어떤 변호사 우리가 변호사 선임할 때 어디가 좋은지 궁금하잖아 그런데 쳐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의 양력이라든지 쫙 나와요 나온다 근데 구체적인 건 잘 안 나와 돈 내야 돼 돈 내야 된다 정보가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어떤 대학교 대학교에 법학 교수가 있었어요 법학 교수 법대 교수가 있었는데 법대 교수 프로필을 그렇죠? 복사를 해가지고 그 사이트 법대 교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프로필을 복사해가지고 자기네 사이트에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판 거야 그 궁금한 프로필 궁금한 사람들한테 그걸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가지고 이 법대 교수가 어떻게 했다고 야 이거 어떻게 팔 수가 있냐 우리 어?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만 들어와도 공짜로 프로필 내 프로필 다 볼 수 있는데 너네들은 이걸 보고 파냐? 해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유료로 제공한 거예요 이미 공개된 거를 법대 세이트만 들어가도 자기 프로필을 알 수가 있거든 이미 공개된 것을 이제 유료 사이트에서 돈 주고 판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아니다 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미 공개가 됐잖아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범위 내에다 그죠? 정보 공개가 된 거잖아 그죠? 개인정보 이것이 공개가 이미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동의에 거의 준하는 거다 동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다 이거는 이렇게 본 거예요 참 여러 가지 그래서 거기를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요 그 1-2번 1-2번 법리 1-2번 법리 보고 사실관계를 좀 볼게요 따라서 뒤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조치에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할 때에는 정보조치에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래 1-3번을 보시면요 법률정보제공사이트를 운영하는 객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 을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학 중인 병의 사진, 성명, 성별, 수생연도, 직업, 직장, 양력 등의 개인정보를 이 법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해서 이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했다 법률제공사이트에 이 사안에서 객회사가 영리목적으로 병의 교수죠 이 병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제3자에게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처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 즉 공익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공익이 알 권리가 더 우선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관보다 알 권리가 더 우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회사의 행위를 병의 개인정보자기결정관을 침해하는 위협한 행위로 평가할 수가 없다 객회사가 병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병의 동의가 있었다 꼭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객회사의 영리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객회사가 병의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 왜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는 사실은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을 했는데 공익이 더 크다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알 권리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거는 이익형량을 한다 기문권 충돌 사안이에요 이익형량을 한다는 거 그래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사생활이죠 사생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지 국민이 알 권리 그래서 국민이 알 권리는 공익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건 사생활 이건 사익 이익형량을 꼭 해서 공익이 크면 공개를 하는 게 마땅한 거고 사익이 크면 공개를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판례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KT 생각하면 돼요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또는 수사관사 장 요청에 따라서 이용자의 통신재료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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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제공한 거죠 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까 안 침해한 거 침해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거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지 우리 지금 못 잡지 우리가 몰카 이거 다 하는 거야 KT KT 이러면 이게 그쵸 카톡 같은 거 있잖아요 카톡 같은 거 그거 그 다 조사할 수 있다 내용까지 아주 샅샅이 그쵸 그런 거 다 이렇게 제공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펀이다 라는 거 하펀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시고요 오른쪽에 583페이지에 위에 정보공개청구하고 개인정보보호가 있죠 그럼 요거 표를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헌법상 근거 요거는 정보공개청구는 알거리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개인정보보호는 사생활 요거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위원회 소속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정보공개청구는 이제 정보공개위원회 여러분 거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아래다가 이렇게 정보공개위원회 써놓으세요 정보공개위원회 우리가 정보공개법은 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하고 심의회가 있잖아 그쵸 위원회하고 심의회 근데 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그리고 여기 개인정보보호 여기 아래쪽에 대통령 소속 있죠 여기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렇게 써 놓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렇게 위원회 소속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암기사항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쵸 끝났네 그 여러분 개인정보 여기 ppt가 많지 않아요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 요게 중요하니까 요거 하나 만들어놨어요 39조에서 우리가 입증책임 항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진다 그랬죠 원래는 국가배상 같은 경우 요런 요건 공직국가법손인 이 요건들을 다 입증책임 누가 진다 원고가 지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정도 알아두시면 된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요게 위원회가 둘씩 있어요 둘씩 있다 사실은 근데 요거 소속 같은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된다 정보공개 심의회는 국가위관 지자체 정보투자위관 자문기관이죠 그리고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 그리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법상 소속이 없어요 근데 인터넷진흥원 거기 있다 괜찮지 법상 소속이 없다는 거 법상 그쵸 요정도 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